안녕하세요 한비타비티비입니다 김은영의 찹쌀고구마 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되었는데 엄청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되구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먹어보죠 고소한 찹쌀맛이 나면서 부드럽습니다 찹쌀이기 때문에 물가루가 아니라 찹쌀이어서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거부감이 없네요 이제 두입정도 배워무르니까 조금 고구마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안코가 있죠 완전 고구마맛이 나요 지금은 고구마를 먹는 느낌입니다 와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리뷰를 하려면 고구마빵 지금 또 먹고 싶은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먹고 싶은지 아니면 안 먹고 싶은지 고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하나 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